1. 보기와는 틀리게 되니 집안이 신출이 강하구나 우리 언니가 승림세화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집안 가중으로 들어가면 잠깐 얘기할게 본인 기름하고 보기 전에 본인 거 보기 전에 잠깐만 왜냐하면 영감을 주신 게 있어서 믿음이 되게 강한 집안에 근데 믿음이 나뉘었어 언니네 집안이 믿음이 항을 하러 오다가 믿음이 나뉘었어 그래서 조상이 나뉘었어 그래서 누구는 믿는 자들은 불법도 가시고 또 누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조상을 대우를 하지 않고 얘기했어 산탈이 조금은 잡혔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조상 전, 산소 전에도 그렇고 산소에도 그렇고 조상 전에도 그렇고 니네 집에 조금 산탈이 잡히셨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나도 모르게 때 아니게 내가 흥을 좋아하고 너 스스로가 도화가 있진 않아 그냥 내 스스로가 뽐내고 있을 것 뿐인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언니 스스로도 내가 놀고 먹고 해서 그렇다는 게 뜻이 아니라 언니 스스로 한 2년, 3년 여태까지 오면서 3년, 4년 너가 스스로도 막 내가 정말 머리에 꽃만 안 달았을 뿐이지 내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이 안 되면서 그게 아니라 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너만의 뭐라 해야 되지 걷잡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너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낮에 일을 한다 그러지만 밤이슬을 받고 다녀야 되고 너도 네가 네 정신이 아니고 내가 눈뜨면 뭐를 해야 되고 일어나면 그래야 되고 또 낮에 자야 되는 거 뭐 그런 주춤의 기간이 네가 2년, 3년, 3년, 4년 안에 고개 좀 들어있을 때 여태까지 살아오는 33살까지 살아오면서 해 그게 버릇처럼 오면서 지금도 스스로가 줄이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 몸에 조금 뱉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굴어 그리고 너만의 상처가 하나가 있단다 우리 언니야 응? 뭔지 모르게 어우 잠깐만 우리 언니는 막 신 끼가 많다 무단 끼가 많다 예를 들어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언니야 근데 너가 잘못하면 기문살이 열리게 되면 죽은 자가 나한테 붙어 다닐 수도 있고 어우 나 지금 막 열이 막 올라오거든 지금 어우 손 떨려 너 마음 잘 잡아라 응? 되게 잘 잡어 보이기는 한데 언니야 잘못하면 너 헤카덱 헤카덱 하는 이런 게 있다 마음을 되게 잘 잡고 살아라는 거야 떨지 말고 응? 못 떼어내던 아 녹색이 나오는구나 너한테 왜 청춘기가 붙어 다녀 청춘기? 응 그게 뭘요? 누가 죽은 자가 왜 붙어 다녀 남자가 소름 어? 노란색을 뽑은 건 간자를 얘기하는 거고 조상을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녹색을 뽑은 건 이거 어 근데 조상으로 보기에는 좀 뭐한데 어 너 지금 손 떨려 너의 눈이 되게 영롱해 언니야 네 근데 지금 뭐에 막이 쓰여 있어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물어 제가요? 아니 그 사람이요? 응 누가 죽었어? 응? 집안에서 죽은 거야? 네 집안에서 죽은 거야? 아니 집안에서 죽은 거야? 아니면 근데 이게 막 내가 열이 올라오면 좀 떨려 근데 너도 지금 당황하고 멍하고 엥 그러니까 모르겠지 우리가 쥐 놨다가 절임 있지 이런 게 너한테 이렇게 쥐어져 있어 근데 너를 바라보면서도 울어 응 누구야? 죽은 사람이 누구야? 전 남자친구 어? 남자친구 자살했어? 언제? 작년 8월 27일 1년 지났네 네 어떻게 버텼어 그래서 너도 이렇게 좀 마음 잘 잡고 헥가닥 헥가닥 이런 것도 있고 뭐 나름대로 전 남자친구라고 얘기한다 그러지만 음 좋은 마음도 있지만 언니야 너도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있어요 응 너도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 왜냐면 언니가 모진 얘기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때 당시만 해도 네가 못 잡아준 것도 미안한 것도 있고 좋은 소리 못 해준 것도 미안한 것도 있고 맞아요 너 악다운이 쓴 것도 좀 아우 씨 근데 괜찮대 그거는 괜찮대 너가 여태 오면서 마음에서 아우 어쩐지 녹화를 잡고 싶더라 마음이 오면서 언니야 언니 스스로가 그게 미안했대 근데 막 그립고 보고 싶은 중간 그러니까 처음에 한금만 그랬는데 미안함이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하다볼 때 무당한다리도 어떤 여기라도 혼이라도 실리거나 네가 꿈에 나타나든가 그러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고 너도 보내줄 거는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이 중에 하나야 언니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해갈은 하지는 않는데 너한테 자식이 떨어지지 떨어져 다닐 거 같진 않다 네 마음속에서 미안하다 그러고 보낸다고 해도 망자들은 그렇지 못해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하는 게 너고 상당히 극도에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가 누군가가 자기를 잡아주지 못했고 누군가가 자기가 외톨이었고 응? 그리고 되게 신중적으로 심적으로 오빠가 그 뭐지 뭐 욱하구만 이런 스타일이 영혼의 망자님이 아니라 되게 소심해 그리고 되게 많이 심히 속으로 생각하던 망자였대 그래서 스스로가 차라리 털고 말을 하고 지랄을 하고 싸우고 이랬으면 모를까 속을 모르고 속을 감추고 자기 스스로가 그냥 내가 사람와나 나만 없어지면 되지라는 이게 있어 외로움에 고독에 네 너 그때 뭐해니 응? 아니 미안해 근데 언니가 잡아줄 수 있었는데 못 잡아주고 함께한 시간이 언니야 그 당시에 왠지 모르게 네가 답답하고 넌 또 넌 나름대로 해 그게 좀 있었네 몇 살이었어? 그 당시에 전부 다 한 살 어렸어 서른 두 살 근데 그때는 서른 한 살이요 그치? 그래 많이 울어 근데 여름에 죽었는데 왜 춥지? 비가 엄청 많이 울어 그래? 여름에 죽었다는데 또 춥대 그래 많이 울어 그러니까 오돌오돌 떨어 어? 겨울에 죽어서 오돌오돌 떠는 게 아니라 뭔지 몰라 물도 그래서 그랬는지 죽대 어? 너 이거 이거는 내가 방송을 끌고 다시 설명을 해 줄게 이거는 근데 너는 네 스스로도 도화살이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미쳐서 네가 아직 끼해 너도 넌 마음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왔지만 그래도 흥해 겨우 나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네가 잠을 자고 뭐를 하고 막 한다 그래도 너도 아직 끼 발사는 다 못했고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너 스스로도 누구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누구를 사귀기까지 너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힘들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정말로 응? 근데 너도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해 미안한 게 있어서 좋은 데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 정말 그리고 직장생활 잘해 뭘 해야 돼 언니도 응? 벌면 쓰고 알뜰살뜰 벌 것 같은데 벌면 쓰고 응? 그렇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언니한테 제일 문제는 오 내가 막 지금 막 우리가 에리다 그러지 막 망장의 느낌이 넘어와서 죽고 막 열나고 지금 막 이래 응? 그래서 놔둬야겠다 한 칼을 오휴 사고도 조심해라 사고요? 응 훅 보여 훅 보이니까 네 그나마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너였는데 얘기를 못하고 갔단다 아 맞아요 미안한 얘기는 없는데 미안할 일은 없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승해서 마지막 말을 좀 하고 가고 싶은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냥 너 보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누군가가 내가 청춘의 망자라 그래 우리는 응? 젊어 너 얼마 안 된 망자야 그게 너 할 때 솔직히 따라하든 다녀 응 그래야 조심을 특별히 알겠지? 네 그리고 정신적인 거 멘탈 잘 잡아 마음적인 거 지금부터 조심하라는 거 지금부터 내가 미치지 말고 넌 네 스트레스에 네가 풀고 사는 사람이지 함께 어울려서 풀고 살아가진 못해 너가 풀어야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세상을 살다 보니 나한테 상처가 되는 일 나한테 기한 일이 생겼어 그럴 땐 나도 신변해 좋은 수가 아니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어 이제 못 갔어 미안한데 이제 못 갔어 아무튼 그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뭔가 손을 놓으면 안 돼 응? 일을 하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너 놀 수가 없어 또 언니가 응? 그래서 근데 길게 이어지는 2년 줄에 직장을 좀 들어가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준비를 좀 하고 요 아픔과 시련을 좀 지분 다음에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지 볼 수가 있어 올해는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안 될 거고 너도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깊이 사귄 거기보다 마음을 다 안 줘 네가 좋아야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누가 나를 좋아해도 좋아해 주질 않아 알겠지? 그러니 좋은 거 보내주라 사지가 아파 미안한데 무당이 만심이 응? 열도 나구만 아무튼 죽고 너 울면 울어 내가 너 그거가 거쳐져야 다른 거가 너가 좋아지는 거 중 하나야 마음 많이 아팠겠다 많이 울었겠다 맞아 근데 뭐 보내고 1년이 지나니까 그나마 조금 참을만한데 그냥 나도 모르게 한숨 뒤는 게 보고픔 그리 무단 미안하니 많이 커 보인다 그러니까 응? 안에서 다행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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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